아,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. 아이고,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. 아이, 안 되겠다. 나봉선. 여기 어디야? 냉동 창고야. 우리 갇혔어. 가, 갇혀? 설명하자면 길고. 조금만 있어봐. 내가 방법으로 찾아볼게. 거기 쪼그래뜨기라도 하고 있든지. 아, 추워. 아, 추워. 보자 보자.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. 아, 이게. 아, 될 것 같은데? 어? 아, 무거워서 안 되나 이게? 아, 미치겠네 진짜. 보자. 어? 어, 이거 아까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? 보자 보자. 이거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. 응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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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아싸! 하. 하. 일단 1단계는 넘겼고. 아싸. 이쪽 왠만한데 다 뒤져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쪽도요. 아이, 봄 진짜 얘가 어디 간 거야 진짜. 하여간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진짜 꼭 사고를 쳐. 아이, 사람 잠도 못 저게 진짜. 야, 넌 사람이 없었는지 잠이 와 지금? 식구가 없어졌는데? 아이, 저도 걱정이 됐어. 아, 없어진 지 2시간이나 됐어. 익숙한 데도 아니고 지금. 경찰에 신고해서 해가는 거야? 아... 아, 이따 깜짝이야 씨. 오밤중에 폭주 타뜨렸지. 영경하고 나공사. 어, 샘 어디 가요? 샘! 정현 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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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아, 다행이다. 찾았구나. 여기, 여기 냉동창고. 어어, 여기. 여기 있는데. 여기. 여기. 동선이, 동선 있어요? 저기 있는데, 동선이 없어. 아... 샘! 저 여기 있어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샘! 저 여기 있어요. 문 좀 열어주세요. 샘! 샘! 저 여기 있어요. 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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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, 조용히 해. 넌 지금 니가 괜찮은 것 같지? 냉동창고에 두 시간이나 있었어. 말이 돼? 가만히 있어. 일단 나가주세요. 제가 오볼게요. 야, 됐어. 몸이 이렇게 참네, 괜찮아. 아, 맞다. 그런데 폭죽 누가 터뜨린 거야? 폭죽 혼자 갇혀 있어, 참. 아따, 그냥 그 우리 언니 어디 갈린 거지, 뭐. 아니, 그런데 우리 셰프 왜 저렇게 화를 낸대? 내가 보기에는 좀 오버같은데. 야, 뻔하지 뭐. 야, 사고 나서 입원해 봐봐. 그 병원증 어떻게 할 거야, 어? 뭐 내가 낼 거, 니가 낼 거. 야, 야, 니가 내, 어? 몸으로 때우는 거야. 아, 야!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.. 아, 야. 감사합니다.